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청주뿐 아니라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천에선 어린이집 아동을 비롯해 7명이 확진됐고, 청주 제사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 확진자를 통한 N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신홍영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어린이집. 이곳에선 30대 교사가 20일 첫 확진을 받은 데 이어 이틀 만에 동료 교사 4명과 원생 2명 등 모두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감염된 교사는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발열과 기침 등의 증세로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은 지역 어린이집 57곳에 긴급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해당 관련된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등교를 안 하고 집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하도록 어제 벌써 조치를 했고요. 해당 어린이집회에 학교의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도 더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청주 시댁 제사 모임에 갔다가 확진된 옥천군 공무원을 통한 N차 감염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전날 확진된 공무원 A씨의 지인으로 제사 모임과 관련된 확진은 이번이 4명째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A씨 가족에게 직계가족 외 집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옥천군은 제때 검사를 받지 않은 A씨를 직위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에서는 흥덕구에 사는 고등학생이 가래와 인후통 등의 증세로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됐고 이 학생의 어머니도 양성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4차 대유행 우려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20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2,489명으로 늘었습니다. HCN 뉴스 신훈경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